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윈도우 드레이싱으로 올려놨던 미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3월 첫 거래일날 급격하게 차익실험 매도세에 따라서 조정받더니 어제 또 우크라이나 사태의 사태 진전을 또 빌미로 해서 반등했고 오늘 또 한 번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들이의 등락 흐름을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가야 할까요? 아무래도 3월 18일 FMC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라는 악재가 완전히 거친 건 아니고요. 로이터통신의 마감브리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에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사실 제목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았지만 밑에 마감브리핑 내용을 쭉 읽어보면 딱히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상황에 발생을 했거나 특별히 어제랑 달라진 점은 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급반등의 재료로 이용됐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오늘은 숨고르기의 핑계로 작용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그 다음에 미증식 거래량 보니까 65억 2천만 주 나와가지고 일평균 대비해서 한 5% 정도 부진했고요. 좀 전에 제목에서 보셨던 관망세 이게 증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여러 가지 펀더멘털 이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중량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지표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로 하시죠. 먼저 FMC를 통상 2주 앞두고 공개되는 연준 베이지북. 12개 지역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연준 베이지북 2월호를 보시면 12개 지역 연준이 목차에 나온 것처럼 어느 지역이든 쭉 자신들의 지역에 대해서 경제 진단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요. 너무 많으니까 서머리부터 보시면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미국 경제는 오랜만에 등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마디스트 마드릿. 그냥 마디스트 하나만 쓰든가 마드릿 하나만 쓰든가 그래도 되는데 저렇게 굳이 구간의 느낌. 그런가 하면 또 때마침 미국의 지금 연방 기준금리도 0에서 0.25% 구간 금리잖아요. 뭔가 좀 자신이 없을 때 좀 저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마디스트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마드릿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좀 어감상의 느낌은 물론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냥 그저 그런 회복세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리테일 세일즈 소매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또 이 날씨라는 표현이 붙었고 이제 앞에 최임화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 날씨라는 이 웨더라는 걸로 검색을 해볼 것 같으면 무려 119번 48페이지에 거쳐서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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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거고요. 이걸 제가 일일이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외신에서 아니 날씨를 저렇게 많이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월 FMC가 3월 18일 날 화요일 날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출현을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이제 테이퍼인데요. 테이퍼가 일시 중단이 나오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던 어떤 재료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또 날씨라는 핑계가 붙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글쎄요. FMC 불확실성을 좀 줄여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미정부 공식 고용보고서가 사실은 FMC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데 이거를 통상 이틀 앞두고 나오는 민간 고용지표가 있죠.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 고용보고서 보시겠습니다. 뭐든지 시점이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ADP라는 기관 자체가 그렇게 크고 유명한 데는 아닙니다만 항상 미 공식 고용보고서 발표되기 이틀 전에 저렇게 스케줄을 잡아놓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큰 거죠. 지난 2월 같은 경우는 민간 고용 증가가 그나마도 예상치가 좀 낮았었거든요. 1월 달에 날씨 탓이라고 해서 한번 부진했기 때문에. 근데 그 15만건에도 못 미친 13만 9천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FMC에서 테이퍼를 또 추가해서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일 모레 2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도 일부됩니다. 그래도 또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서민들의 경기와 영향이 좀 깊은 소상공인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상공인 일자리가 5만 9천건 늘어나서 대기업을 압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좀 내려와서 보시면 날씨 영향이라고 하니까 건설업종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꾸준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직도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이게 좀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에 ISM 제조업지표나 이런 거의 흐름하고는 좀 반대로 나왔네요. 그 대신에 무역운송유틸리티 이거는 3만 1천건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날씨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에너지 섹터의 수요가 증가한 그런 덕을 봤다. 이래서 유틸리티 쪽에 저렇게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보실 것 같으면 누가 봐도 이제 최소 15만건 정도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15만건 밑으로 떨어진 두 달 정도 1, 2월이 나오고 있는데요. 날씨 탓이라고 보기에는 좀 추세 자체가 조금 기분이 나쁜 현재 눌림목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DP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시점도 물론 시점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회색선 ADP, 보라선 BLS하고 보시면 거의 추세를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ADP는 좀 덜 떨어졌는데 실제 BLS가 좀 많이 떨어진 이 구간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요 경제 지표 중에 또 하나 ISM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저께 보셨죠. ISM 제조업 지수. 보통 이것도 이틀 정도의 상관을 두고 나오는데요. 먼저 이틀 전에 나왔던 ISM 제조업 지수는 업사이드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지표가 좋아서 깜짝 호조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오늘 서비스업 지표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또 방향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좀 커져 있었던 상황인데 여기에 큰 폭으로 못 미친 51.6이 나왔고요. 컨센서스 레인지가 52.5에서 55 정도 됐었는데 예상치 하단에도 못 미친 결과였습니다. 이거는 2010년 2월 내 그러니까 4년 내 최저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는 원래 연말 쇼핑 시즌 전에 한 10월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하다가 12월 달에는 좀 약간 주춤했다가 연초에도 이게 부진이 좀 이어지다가 이제 백 투 스쿨 시즌이라고 그러죠. 계약처를 앞둔 2, 3월에는 살짝 반등하는 추세가 보통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각 업종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이제 유통하고 건설은 날씨 탓을 좀 하고 있더라. 이해가 되시죠? 유통하고 날씨, 건설업하고 날씨 누가 봐도 이제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보시면 조금 이제 이게 불길한 요소가 좀 없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 신규 주문, 그 다음에 재고, 미출하 주문 이런 건 이제 그나마 현상 유지 정도를 해줬는데 이 고용이, 요게 문제였는데 마이너스 8.9로 50선에서 40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둘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PMI 서베이기 때문에 50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 확장 수축 기준이 되는데 고용이 50을 깨고 갑자기 40대로 떨어져 버렸다. 요게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럴까요? 날씨 탓이라는 걸 감안하고도 이게 좀 그랬다는 거죠. 음, 그럼 이 고용지표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제로헤치 투자 전문지에 한번 의견 들어보실까요? 이제 날씨 때문에 고용지표도 결국은 이번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긴 한데 고용지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달 내내 조사해서 그 다음 달 금요일에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매월 첫째, 둘째 주 한 보름 정도를 조사를 하고 셋째, 넷째 주에는 들고 있고 이제 통계 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 첫째 금요일에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게 파란색이 추운 거거든요. 1월 달 고용지표 조사 기간에 이랬고요. 2월 달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가요? 파란 게 더 구역이 넓죠. 그러니까 2월이 오히려 한파가 더 심화됐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2월 결과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ISM 앞에서 보신 서비스업 지수하고 고용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보시겠는데요. ISM 서비스업 지수 앞에서 보신 고용이 50선 깨고 내려갔잖아요. 급락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의 유의성을 본다면 이번 고용지표에서도 하락 동조화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가 의견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월과 현지 전문가 어떻게 보느냐. 최근 날씨 영향으로 미국 경제활동이 뚜렷한 위촉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만큼 날씨 영향이라는 변수가 소멸되는 3월분 경제지표들 이제 4월부터 나오겠죠. 거기에서는 의미 있는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날씨 탓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마감브리핑에서 보셨지만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크라이나. 투자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주식을 사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의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스 국채를 그때 샀던 사람들이 몇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은 외신을 통해서 봤는데 우크라이나도 과연 그럼 지금 체리피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아직 아니라는 거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이게 아예 없어진 악재는 아니고요. 악재로서 영향력이 감소했다뿐이지 앞으로도 시장에 업앤다운을 일으킬 만한 그런 여지는 남아있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의 채무 상환 스케줄을 보시면 올 9월달하고 내년 12월달에 아주 대규모의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IMF 비중이 생각보다 적고 그 다음에 유럽본도 이런 비중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디폴트를 막기 위한 구조개혁이 보시다시피 빨간불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유로전 재정위기 때도 우리가 학습효과를 물론 받았지만 그리스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러시아에서 루브라로 주던 IMF에서 SDR로 주던 EU에서 유로화로 주던 미국에서 달러화로 주던 어떤 주체든 간에 일단 우크라이나의 자금 지원은 필수인데 잘 아시겠지만 IMF가 어떤 곳입니까? 제도권 하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대부업자인데 그냥 돈 안 빌려주죠. 이런 면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3월 첫 거래를 조정받았다가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 진정으로 급반등을 했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숨고르기가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맘먹고 반동을 하려고 했지만 중국 양해라는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GDP 성장 전망치가 우리의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상승세는 유지가 됐죠. 그런데 이것도 너무 허세끼가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7.5%는 중국의 다른 이슈는 또 뭐가 있나 한번 체크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회사체의 부도율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나쁘게만 봐야 되느냐 그렇다면 또 좋다고 보기에는 실물 경제가 위축될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 중국의 태양광 업체죠. 차이니스 솔라 컴퍼니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샹하이, 샤오리, 솔라에너지, 사이언스 앤 테크놀러리 컴퍼니 여기 사실상 우리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배째라 하면서 부도가 났고요. 부도 났고 최근에 회사체 시장이 큰 부진을 겪고 있다네요. 여기에 대한 중국 경제학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소시엣데 제네랄, 웨이아오 지금 중국 상황은 그야말로 창조적 파괴 과정이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한데요. 성남시 부채 많고 이런 일부 지자체에 디폴트 직전까지 가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중국도 그렇다네요. 대부분 지자체 그리고 지방정부의 선심성 정책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엎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옥석가리기의 과정 내지는 자산버블을 잡고 부실 자산을 한번 털고 가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버크레스트 에셋 매니지먼트 측의 의견 들어보실까요? 그렇다고 이게 다 죽자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최근 금융 규제라든가 중국 정부의 자산법을 이 해소 노력에 대해서 중국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정부가 결국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다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 금융시장은 구조적 개혁 이게 진행 중이고 그 작업이 바닥을 쳤다는 커세서스는 이미 형성돼 있다. 따라서 일부 금융 민간 기업들의 디폴트 사태는 그냥 후유증에 불과하고 우려할 만한 규모가 아니다. 회사체 그리고 대부조합 같은 이 부실도 결국 중국 전반적인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필요가 없다. 자산은 실버크래스 측에서는요. 중국 경제의 올해 GDP 성장률을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고도 남는 7.6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지난해가 구조기획의 정점이었고 올해는 이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개장 준비하는 데 있어서 미국 채금리하고 또 한 번 연관성을 보시겠습니다. 어제 2.69에서 오늘 2.7까지 갔네요.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하고 단기 저점을 같이 확인하고 반등도 같이 주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 채금리가 푹 꺼지고 다시 말하면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미국 채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다 이제 어제 반등은 역시 똑같이 코스피 지수도 따라간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가 상승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요. 미국 채금리가 급반등한 거에 비해서 코스피 반등폭은 좀 적었잖아요. 물론 갭은 있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증시가 오늘 조정받았다고 해서 오늘 코스피 가면 반드시 여기에 따라서 어제 상승분을 반납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제 많이 안 올랐으니까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 본전치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MSCI 한국지수 보셔도 물론 미국 증시에 따라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60.92, 61선만 지켜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도 60선 후반대까지는 지켜낸 걸로 봤을 때 역시 1960포인트 정도에 대한 지지는 그래도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 고용지표도 있고 다다음주 FMC도 있지만요. 일단 오늘 잘 넘기고 나면 오늘 밤 미국 증시 방향성이 조금 나오고 내일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여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루 잘 버티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마켓